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같다, 그쵸? 야, 영화에서 이렇게 오래 걸리면 다 죽어치고 있어 다 끝났지? 말이 그렇다는 거죠 변호사 고등환입니다 제가 많은 조소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자네와 지석신 씨는 아닌 것을 밝혀주세요 안녕 안녕 뭘 알고 있어? 주인님 어디 계셔? 일어나 일어나 옳지 아니, 가진 말고 아니야, 일로 와 나한테 관심이 보이기 시작했어 나한테 관심이 보이기 시작했어 러키야, 어딨어? 힌트 냄새를 맡아 귀엽다 오 어, 잠깐만 잠시만 오, 송금해 오 찾았어. 오 찾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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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또 알고 왔네. 얘 좀 조용히 하면 안 돼요. 잠깐만. 이거 뭐야. 이거 틀어드릴게요. 뭐야 이게. 이게 뭐야. 야 현희야 나 알겠어. 나 지금 손을 끼쳤어. 현희야 나 지금 누군지 알 것 같아. 왜요? 잠깐만 다시 한 번 접어봐. 이게 현희야 나 지금 손을 끼쳤어. 딱지? 아닌데. 딱지. 생각해보니까 나도 딱지 한 번 했었고. 그리고 종국이 형도 절대 딱지 치기 해가지고 1등 하지 못했거든. 그리고 재석이 형은 어디서 딱지 좋아했어. 그러니까 딱지를 좋아서 지금 남자 중에 스킬입니다. 재석이 형이 딱 떠오르지. 그치? 재석이 형이 딱 떠오르지. 왜 달리기 좋아하세요? 재석이 형이 달리기 빠르지. 달리기가 빠르다는 건 어렸을 때 많이 뛰어있는 사람들이거든. 배송이 되는 것 같아. 너는 네가 아닌 것 같지? 저는 확실히 전 아닌 것 같아. 그치? 나도 내가 아닌 것 같아. 제발 정신도 차려. 형. 그러니까 뭔지 알죠. 뭔지 알죠. 뭔지 알죠. 뭔지 알죠. 헷갈리는데 지금. 우리. 야 너랑 나랑 아닌 거 아니야. 다시 3년째.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. 너랑 나랑 아니면은. 너랑 나랑 아니면은. 너랑 나랑 아니면은. 우리는. 빨리 그 재벌을 찾아내서. 생각할 수밖에 없지. 있어봐. 있어봐 있어봐. 정신 차리고 얘기해. 아 그럼 이걸. 내 걸 만약에 띈다. 그럼 갖다 올려가야 돼. 아니지.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고. 내가 확신해 드는 걸 뭔가 하나 딱 얘기하면. 우리도 다시 연맹이 되는 거야. 내가 확실하면. 확실하면. 진짜. 뭐 있구나. 이거 봐. 이거 봐. 야 이거 진짜. 강수야 난 이거 있어. 붙어 안 붙어. 붙어.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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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. 아니 또 당했어 또 당했어. 진짜 저거 또. 아 진짜. 내가 우리. 기대 안 하니까. 되게 재미있는 상황에서. 어 뭐야. 어 뭐야. 야 지금 뭐야. 네도 무슨 상황이냐. 잠깐만 형. 광수. 무슨 상황이냐고. 잠깐만 잠깐만 형 나. 나요. 야 형. 무슨 상황이냐. 무슨 상황이냐. 무슨 상황이군요. 니가 혹시 그 주인공이냐. 형 아니에요. 난 둘 같은데. 지금 나도 나야. 내가 맞는지 아니지. 나는 솔직히 좀 긴가민가 하고. 형 뭐뭐 하세요. 얼굴이 희구. 형. 형.